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장성철 공감논쟁센터 소장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문건에 대한 의견 개진이 강한 비판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인용문 그대로 장소장의 주장 가운데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건 가운데 일부란 내용입니다 둘째입니다 적에게까지 전달됐다면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어쨌든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더 자세한 X파일은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 가운데서도 한 네 부분만 맨 문장만 딱 뽑아보더라도 실제 본인이 문건을 하긴 했고 그 문건이 자신에게 온 것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상태이고 그리고 더 심화 버전 더 자세한 내용은 그동안 이 문제를 꾸준하게 거론해왔던 송영길 당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장성철 소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밝혔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 소장이 좀 더 나가버린 점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끌었지만 이런 의욕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이걸 봐가지고 뭘 봤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상태에서 장성철 소장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대가지고 이런 의욕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오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앞에 사실만 이야기하고 뒤에 부분은 자기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20대 국회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한 전력까지 합쳐지면서 장성철 소장에 대한 큰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만들었는가 도대체 개인이 만들었는가 아니면 이것을 위한 TF 같은 게 구성돼서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폭발력이 큰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일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일자별로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됐는가를 보면 대략적으로 사건의 전개 방향을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4일 날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칼럼 문제성 칼럼을 썼습니다 주간 조선에 5월 24일에 실린 칼럼 제목은 검사 윤석열 파일은 왜 야권서 등장했을까 핵심 내용은 여권이 생산한 윤석열 X파일을 야당의 모 의원이 갖고 있고 문제의 X파일이 자신의 눈에 띄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권발 야권행 X파일이란 겁니다 생산은 여권이 했고 그 다음에 배포 과정에서 야권의 모 의원이 갖고 있다 엄청난 내용인 거죠 신지호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신뢰도는 바라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순진한 사람들은 신지호 의원이 봤으니까 봤다고 해야죠 그걸 거짓말로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의 전력을 미뤄볼 때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낮은 5월 27일 날 송영길 의원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호집회를 주도한 개혁국민운동본부 주체 개혁촛불문화대를 방문한 장소에서 현장에서 송영길 후보가 마이클 후보가 아니죠 당대표가 마이클을 잡고 처음으로 발신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의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윤 총장의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송영길 당대표가 CBS 라디오의 김현정 뉴스에서 출연해가지고 진행자 묻습니다 윤석열의 X파일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송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모든 요소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증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0일 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약간 초점을 바꾼 그런 발언을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쉽게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당하면 당에 기반을 둔 수많은 후보들의 공격으로 야권 내 자체의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6월 16일에 여권발 검증으로부터 야권 내 검증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검증 주체에 대한 초점이 여당이 아니고 야당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저는 특별하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발언이 6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은 6월 19일 날 장성철 소장이 파일을 보니까 윤 총장이 쉽지 않겠다는 단정적인 주장이 나오고 또 오비락이라고 배가 떨어지자 까마귀가 나는 식으로 2월 18일 날은 홍준표 의원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도덕적 검증이 대통령 후보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주장을 SNS에 실었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이 진행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을 한번 정리,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절대 안 돼 라는 강한 반감이 여당을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송영빈 당대표가 5월 2일 당대표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5월 27일부터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파일에 바탕을 두고 윤석열 불가론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민감한 주제를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하게 당 관계자와 같은 개인 차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능성 면에서 보면 조직 차원에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장성철 소장이 정확하게 언제 조사문건을 입수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우려를 피력한 시점이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6월 18일 금요일 날 홍준표 의원 역시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도덕수 검증을 모든 후보는 통과해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SNS에서 올렸습니다 특히 장성철 소장의 글 가운데 저는 세 부분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까지 전달되었다면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군가 분명한 의도를 갖고 일부 사람들에게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는 거죠 다음은 어쨌든 윤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많은 작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확인한 것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자세한 X파일은 송영길 당대표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이 조사를 했고 그리고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문건을 일부 사람들에게 배포했을 것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야의 핵심 인물들은 대부분의 이 문건을 장성철 소장이 받고 확인한 문건을 다 봤을 것을 봅니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폭로하거나 총대를 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 많은 비난이나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성철 소장이 현직에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충정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했다가 강한 여론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도 얼마까지 안 와서 파일 내용이 배부로 알려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은 언론들이 목숨을 걸고 아마 그 문건을 찾아내기 위해서 뛰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정부가 곧 밝혀지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일부 분들은 야당 내부에서 문건을 작정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 생각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겠느냐 여당에서 만들어서 야당으로 전달했을 것이다 흘렸을 것이다 어떤 의도를 갖고 그것은 바로 6월 16일 날 바로 송영길 당대표가 그동안의 주장과 달리 그런 입증 주체를 여당으로부터 야당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이 6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도 연결해 보게 되면 여당발 그다음에 야당 입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근투를 빌면서 사람의 본능 가운데서도 가장 그런 강력하고 맹목적인 그런 감정이 바로 질투심과 시기심입니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은 아마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는 목표를 향해서 엄청난 그런 질투심과 시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건은 이번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만 시점이 조금 이렇게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는